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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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요? 얘가 질투가 엄청 많네 야 너 이런거 안해봤잖아 어머 눈 감고 있어 우와 신기하다 눈 감는거 봐 세상에 넌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그래도 좀 멀쩡해졌는데 뭘 멀쩡해졌어 아니 무슨 양을 비치래 하하하하 진짜? 잘 만났어요 어이구 봐 우와 대준다 이렇게 대줘요 이렇게 형이 우와 지하라고 그래 야 너무 웃긴 한마디로 말해 질투야 화신이구만 나 제대로 됐나 안됐나 모르겠어 양이 원래 이런건가? 야야 야 뭐 너만 하루 재결하냐 또 또 저거 할라구요 야 응원해 아니야 뭐 어떡하라고 한번 해버리게 재밌나봐 이거 왜? 이게 재밌거든 그니까 으 그거 아까 문으로 나를 앞에 두고 막 밀어 모르지 나한테 막 밀고 이쪽으로 못 오게 하더라